어... 하여튼 굉장히 좋은 추억이 생겼어요. 그리고 선배님들과 정말 친구처럼 재미있게 지냈고 캐릭터 개인적으로는 아마 이게 그런 재미있지 않았었죠. 네. 올해 활동이 연장사에서 이 캐릭터로 가르치면 살짝 주셨었는데 전반기에도 화제가 됐었던 활동들이 있었잖아요. 네. 저는 이게 또 다른 면에서는 오수문이 연기하는 것은 저는 굉장히 많았어요. 굳이 따지자면 저는 그냥 저를 연기한다고 생각합니다. 네. 오수문, 이름만 오수문이다 뿐이지 저랑 성격도 굉장히 비슷하고 저도 경찰이 아니었었다뿐이지 비슷한 상황에서 성장을 적은 부분이 있었고 그래서 사실 연기한다는 느낌을 많이 안 받을 정도로 그냥 어떻게 보면은 저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런게 아마 전작들과 많이 차별화가 되면서 재미있지 않을까 저라는 사람을 더 좀 잘 알 수 있는 기회가 되지 않을까라고 보시면서 네. 그런 기대를 좀 하고 있어요. 저는. 네.